삼성전자의 전장 부문 자회사인 하만이 독일의 증강현실기술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 등을 통해 글로벌 선두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하만이 독일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 아포스테라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포스테라의 솔루션은 하만의 디지털 콕핏 제품에 적용돼 실제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포스테라의 솔루션은 하만의 디지털